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. 안 후보자는 오늘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.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